작물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무사라나 잡초 자라는 것도 청경채 별거 다 있어요. 저기 뭐죠? 근데 그 다음에 냉이 땅은 여기가 더 좋고 봄에 투어 손님들 여자분들 오셔가지고요 저 냉이케 하러 다녔다니까요 큰일 아침 냉이콥 냉이콥 끓여먹는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잡초도 민들레 이런거 다 드세요. 다 똑같다 보니 멋있죠? 브랜드 케이로 그래서 이게 왼쪽은 조지아 정교회 오른쪽은 러시아 정교회고요 그래서 왼쪽은 조지아 이야기 오른쪽은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교회 있죠 교회 요게 지금 요게 쇼타 루스타벨리의 우정 이라는 시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도와주지 않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다 요런걸 써놓은 겁니다 아이고 이러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저거 폭포 어 폭포 보이시죠 근데 여기 사진이 잘 나와요 사진 하나 찍어드려야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딱 올라오면 전부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평지가 산중강에 고객님 소화 안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